르노코리아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대중화를 선언하며 선보인 XM3 이테크4 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해 들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약된 르노코리아 신차 두 대 중 한 대가 XM3 이테크4 올로 나타났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하이브리드 중형 SUV 신차를 준비하며 더 많은 고객들이 르노코리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2,795만원부터 구매 가능한 XM3 이테크4 올을 새해 첫날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과 최신 편의 안전 장비가 두루 탑재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한 XM3 이테크4 올은 새해 첫날 공개 후 7일까지 르노코리아 신차 계약의 50% 이상을 정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약 대수 측면에서도 최근 일주일간 하이브리드 모델 평균 계약 건수는 시면에 1위 평균 계약 건수와 비교해 900% 이상 증가치를 보였습니다.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르노만의 F1 노하우를 통해 200개 이상 특허를 획득한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기어박스가 듀얼 모터 시스템 및 가솔린 엔진과 결합해 높은 에너지 효율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기 모터 활용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운행 환경에 따라 직렬, 병렬,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모드를 복합적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여기에 실시간 티맵을 기본 제공하는 이지 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 차량 안에서 주문 결제부터 수령까지 가능한 인카페이먼트, 안전지원 콜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또한 고속화 도로우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과 편의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는데요. 국내 벤캅과 유로넵에서 모두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하며 안전성도 검증받았습니다. 르노코리아 영업 및 네트워크 총괄 황재석 전문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분들을 위해 최신 사양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접근성은 크게 높인 XM3 이테크4올과 다양한 고객 맞춤 금융 상품을 준비했다며 가까운 르노코리아 전시장에서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XM3 이테크4올과 3천만원 초반 합리적 가격의 패밀리 중형 SUV TM6를 함께 만나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하이브리드 대중화를 선언하며 선보인 XM3 이테크4올의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반영해 리포올 2795만원, 인스파이어 포올 3052만원입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 신차 계약 절반 XM3 하이브리드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